자,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제19회 서울종합미술시룡학교 졸업식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더 큰 세상으로 한 발짝 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2022년 2월 25일, SAC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누군가의 그리고 여기 모인 모두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했던 모든 경험들이 사회에 나아가서는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예술 분야의 인재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의 우리 후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송사를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전공 20학번 장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영감스럽게도 우리 졸업생 선배님들께 감히 송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얘기를 들어주실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세상, 어려운 사회 잘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하며 선배님들의 남은 시간들이 항상 빈틈없이 행복하고 예쁜 순간들로만 가득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임선경 학생이 또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장한 학생이 앞에서 또 준비를 했던 만큼 또 뒤에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우리 학생 또 옆으로 또 함께해 주실 건데요. 우리 큰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이 자리를 비롯해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동의 18학번 정교생 여러분들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실용병과 18학번 친구들, 후배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앞으로 더 훌륭한 댄서로 멋있게 성장하고 늘 건강하고 오래오래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장 성명, 한보, 위 사람은 본교 공연연기 모델 영상계열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서울종합미술학교 학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객석의 졸업생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울종합미술학교 전체 수석입니다. 유형미술계열 임선경. 위 학생은 학원의 성적이 우수하고 풍행이 방정하여 타학생이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정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서울종합미술학교 학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졸업식을 순서가 끝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넬빈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용예술계열 박지은입니다. 4년 동안 다니면서 교수님들이랑 학우들이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값진 경험과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댄서로서 활동하면서 너무나 큰 발 디딤판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릿 수석정보 인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년간의 교육을 또 마치고 수석주롱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인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좀 떨리는데요. 앞으로도 더 훌륭한 멋있는 댄서로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멋있는 춤추도록 하는 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학연출학교 화이팅! 모두들 졸업 축하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하고 싶은 일 다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실오공예술계열 박영우 학생입니다. 저희 이제 학생은 아니고 졸업생인데 저희 이제 졸업해서 나가서 저희도 학교 일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 학생분들도 이제 여러 계열들이 합작해서 만드는 작품들 그런 어떤 것들 많이 볼 수 있도록 활동 많이 해주시려면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교수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8학번의 졸업식인데요. 18학번 졸업생 여러분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2022년도 졸업생들 다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진짜 다들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정말 앞길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 다 기억하면서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현실도 놓지 않고 모두 화이팅!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네, 자, 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 왔으면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네, 졸업생들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